중조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6일 갑스 네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전교하기를 조광대 예조판사가 일본 사신과 특송 선언을 접대하는 일을 정부에 말하여 처리하기를 청합니다 했었다. 지금 대내전의 사신이 아직도 포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사람들도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니 예조가 단독으로 배턴할 수 없다면 또한 정부에 말을 하고 처리할 것을 예조에 말해주라 하며 예조가 아르기라 일본 사신의 요청은 모두 약조 이외의 것인데 특송 선언 접대하는 일을 이번에 만일 우선 요청한 대로 허락하게 된다면 약조가 또한 든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의 아비언 때 그들이 만일 말한 일들을 다시 청한다면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불가한 것은 아래에서 방지하되 위에서 짐작하여 연화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또 대내전의 사신은 두 손 세 번 이처바에 올라오도록 재촉을 하여도 올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특송과 동시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그의 뜻을 보건대 표류된 사람들을 기화로 삼아 올라오기를 재촉하면 더 공으로 여기려는 것이므로 급급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하니 알았다. 하니 알았다. 하니 알았다. 하니 알았다. 하니 알았다. 길주 명천 경성은 지극히 전약하고 피피한데 경성은 더욱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 부과하는 쾌포를 삼수 값산에 나누어 배정했는데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니 마당이 본업에 산출되는 대구 한 마리를 쾌포 한 근으로 치고 혹은 문어 한 마리를 쾌포 두 근으로 치되 길주 명천은 1, 2년을 한도로 하고 경성은 회복될 때까지 대신하여 봉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구성 등 24골에서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561명이나 되었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장영 심은경이 어머니 병 때문에 간호학위를 청함으로 재직하도록 하였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8일 병차 첫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전경 임병이 아래였다. 한제가 근거에 없이 심합니다. 간호니 여알을 들어 말을 했는데 여알도 한제를 부르게 될 수 있고 피정 감선이 비록 형식적인 것 같지만 또한 천제를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이기는 합니다. 여사의 공정한 도리는 소멸되고 사사 인정이 승한데 정성 등이 승문은 관원을 지휘해주도록 청하지 않는 것도 모두 인정이 승한 일입니다. 송사결단과 백사의 직사에 있어서도 인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8일 병차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임병이 아랫말이 지당하니 위로는 궁중에 여알이 있고 아래로는 백사의 사사창탁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궁중에서 그러한 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온갖 기무가 지극히 번다한데 모든 공사같이 누구에게나 협족할 수 있었겠느냐. 한 가지라도 마음이 협족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면 그만 궁중에 사사창탁과 여알이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나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살피겠고 백사의 사사창탁은 아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니 또한 서로 규철하에 상하가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게 해야 한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8일 병차 세 번째 기사 민수촌을 강원도 건설사로 허권을 사헌부 장령으로 박홍린을 사권은 정원으로 삼았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웃생들에게 정실을 보이다.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문신 중 당상관이나 당하관을 망란하고 시 잘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서 아래라. 중저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의장 남군 조의장 이위청 우의장 권균이 아래기라. 제변이 매우 많은데 경상도는 또한 자주 지진을 하는 데다. 해마다 가뭄이 들어 지난 가을에는 더욱 심했고 도성 안은 우물이 또한 고갈되니 백성들의 일에 지극히 염려됩니다. 신등이 무상하기 때문에 제변이 이와 같은 것이오니 조종 경사를 개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들의 직을 대신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한가 제변이 겹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 기운이 또한 더욱 심한데 내가 일찍에 낮이나 밤이나 근심하고 두려우며 제변을 해수하려고 생각하는데도 가뭄이 날로 더욱 심해지기만 하여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 요사이 온갖 집사들이 회의되어 사대, 군기, 재양 등의 일로 죄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죄를 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뒤패단을 징계하려 한 것이다. 어찌 대신들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여고 남권등이 재차 아래기라. 제변이 많으면 신등이 지책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게 덧건데 신등이 승문은 관원의 추구를 청하지 않은 것을 시종들이 사정을 쓴 것이라고 했다는데 신등이 비록 미욱하고 용렬하기는 하지만 어찌 그렇게 되기야 했겠습니까. 그때 신등이 바이아로 대지하고 있는 참이어서 아래 관원들을 죄 주도록 청하기가 진실로 공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무리가 그러하니 반드시 조정정사를 개정한 다음에요 제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내가 매양친이 경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마침 유생들에게 정신을 보게 되어 경들이 드나들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현하지 못하겠다. 요사이 특히 제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알이 성행한다는 의논이 있으므로 더욱이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그 까닭을 하지 못하겠는데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온갖 기무가 지극히 복잡하여 무릇 이를 처결할 점에 인심에 흡족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에 전파되어 무리를 일으키가 되는 것이니 어찌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요사이 보건대 인심과 풍속이 점점 전과 같지 않아 형정을 집행하는 사이 조금이라도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허물을 상관에게 돌리며 선동하는 말로 의심을 하게 되므로 들은 문에다 화살을 쏘는 공동 쏘아 공동시키기도 하고 문서를 불태워 자취를 없애기도 하니 인심과 풍속이 야박함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어제 시종이 하는 말을 듣건대 상하가 모두 사정을 쓰는데 지극히 공정하고 사가 없애야 한다고 했었으니 이 말이 매우 합당하다. 온나라 군신과 상하가 모두 사정으로 해나간다면 무슨 일을 옳게 하겠는가 상하가 다시 더 유의하여 지극히 공정하고 사가 없게 해야 한다. 승문은 관원을 죄주기 청하지 않은 일은 과연 경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요사이 백사가 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 군기, 재향은 모두 국가의 큰일인데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이 및 많으니 이 나머지는 알만하다. 지금처럼 제변을 만나게 될 때에는 마땅히 피전 감선해야 돼 하는 법인데 다만 일본 사신을 접견할 일이 멀지 않아 피전하다가 곧 회복 복귀한다면 도리어 제변을 조심하면 도리어 어그러지겠기 때문에 짐작해서 하겠다는 뜻을 이미 말했었다. 그런데 어제 시종이 마땅히 피전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 백사가 비록 날마다 관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차결하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법이다. 요사이 백사의 공사를 출력하는 것을 보는데 법사는 아래는 공사가 많았으니 부지런함을 알 수 있지만 육조는 더러 아래는 일이 드문 데가 있으니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알 수 있다. 상하가 조금 더 해이 되지 않고 각기 자기 직무에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변이 생기는 까닭이 모두 나의 부덕에 있는 것이지 어찌 경들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고 남건등이 또 아래기라 여알이 행해진다는 말을 신등은 알지 못하는 일이나 상탕이 자책할 때 역시 여알을 경계 삼았으면 궁금을 은밀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피전 감사남은 또한 임금이 제변을 만났을 때 자신을 책망하고 수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전하게 되면 정무를 보지 못해 허식이 되고 마니 비록 피전을 하지 않더라도 상제를 대하는 것처럼 하며 정무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곧 실질적으로 하늘에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2번은 또한 일본국 사신을 접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교리나는 도리가 하늘의 경계를 삼가낼 일 때문에 예제를 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저 조정이 부지런한 다음에요 백사가 각각 직무를 다하게 되고 조정이 태만하면 백사는 자연이 해이해지는 법입니다. 육조 관원들의 출근과 결근을 요사의 미양 서계하게 되는데 어찌 감이 있겠습니까? 별로 나오지 않는 관사가 없을 것입니다만 미진한 내가 있는가 염려되신다는 상의 분부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음양을 조화해 가고 백관을 도맡아 다스리되 위로 천도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심에 맞게 하는 것이 신등의 직책인데 신등이 현명한 사람의 진출을 방해하고 있은지 오랜이 이 소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대신하기 바랍니다. 하고 이 요청이 또 아르기를 신처럼 늙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진출할 길에 방해만 되고 쓸데가 없으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란 세변을 만났으니 상하가 더욱 마땅히 공구수성해야 하므로 진실로 삼공을 채직할 수 없다. 피전 감선하는 일은 알았다 하였다. 중적치록 24번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네번째 기사 3부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시직 윤이소는 분경에 관한 근법을 범했으니 그의 천리를 추구해야 한다. 조종조에는 분경죄를 범한 자로 찬 일백 이웃 삼천리에 처하여 법이 엄중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죄를 범한 자로 의뢰 그의 이웃들을 추구하므로 꾸며서 이 말을 하여 죄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뒤로는 범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 자신과 왕래하는 곳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신문하고 시급하게 이웃 사람들을 신문하여 미처 말을 꾸미지 못하도록 한다면 실증을 알아내게 되어 한 사람이라도 죄를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니 이처럼 헌부에 말해주라. 중적치록 54번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 권찰사 김극승이 장계하여다.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창성 18명, 개천 6명, 영변 11명, 덕천 15명, 강동 31명, 선천 13명, 희천 23명, 박천 14명, 태천 9명, 은산 18명, 숙천 12명, 안주 25명, 정주 35명, 성천 28명, 강계 38명, 용천 21명, 상원 30명, 강서 14명, 영유 19명, 평양 56명으로 전후 합계 1만 8천 97명입니다. 중적치록 54번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여섯번째 기사 정시에서 우등한 유생, 이유명, 윤명, 정축, 정세기에게 차등 있게 급분하였다. 중적치록 54번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일곱번째 기사 영희정 남건이 아르기라 어제 신이 직에 있기가 미안한 뜻을 들어 새해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연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따로 자신에 관한 허물이 있어 더욱 미안스럽기 때문에 다시 아랩니다. 지난해 연말에 관상감정 이숙손이 닦은 업에 정통한 것을 들어 서용할 것을 초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문교수 구상이 관상감 청내에서 말을 전파하기라 영상이 정청의 사람을 보내 이 숙손을 사재감 주부에 의망하도록 했다니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들은 7,8년을 근무했어도 아직 그만 못하다.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은 비단이 있기 때문이니 우리들은 어디서 그것을 구득할 것인가 하며 고직을 불러 이르기라 시급히 조금 좋은 비단을 가져오라 내가 마땅히 사겠다 했다고 합니다. 대저 관원으로서 기롱을 받게 되면 비록 미미한 관원이라 하더라도 직에 있을 수 없는 법인데 신은 백간의 우두머리이기에 얼굴 뜨겁게 조종해 있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아랫말을 보건대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어제 내가 인신과 풍속이 점점 전망같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터무니없는 일을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고지 듣겠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때문이다. 무릇 일이 혹시라도 위에 관한 것이라면 사전과 여알이 공중에 들어간 것이라 하고 대신에게 관계되는 것이라면 뇌물을 바친 것이라 하며 대간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허물로 돌리고 송관이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반드시 원망을 갖곤 한다. 이런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추잡한 말이 장차는 위에도 미치게 될 것인데 더구나 대신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구상이 한 말을 경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어 통쾌하다. 만일 누가 한 말임을 모르며 무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구상의 말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것이니 물음직에 추문하여 따져서 바로잡은 다음에야 간사한 무리들이 자연이 잠잠하게 되어 상하의 마음이 반드시 편해질 것이다. 구상을 조옥에서 추문하도록 하겠으니 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직하지 말라 하며 남군이 제차 아르기라. 상상의 분부가 이래하여 바로 이 시점의 병폐를 바로 마친 말씀이십니다만 신이 실수한 점이 없다면 어찌 이토록 추잡한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상상께서 조옥에서 추문하도록 하시면 풍속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급하게 친을 채직한 다음에야 공론이 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이 일은 끝까지 추문하여 징계해야 하니 다시 사직할 것이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당시 사람들이 난군을 도량이 작다고 기롱했었다. 그러나 그를 잘하고 예의를 삼갔으며 재물이나 뇌물에 있어서는 담박했었다. 중정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8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라. 가뭄기운이 날로 심해지는데 일본국 사신의 잡견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나 외인들은 야인들과 달라 다수 예의를 알므로 주학하고 잔치하면 합당한 일이 아닌 듯하니 예관들과 의논하고 싶다 하며 정경 임병이 아르기라. 연양 때 하는 주학은 곧 하루 동안의 일입니다. 요사이 자주 형식적인 일을 하는데 정시와 같은 것은 모두 재변을 두려워하는 뜻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듣건대 정원의 명하에 문신 중에 시 잘 아는 사람을 뽑도록 하셨다는 데는 더욱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과연 시를 짓도록 한다 하더라도 누가 운 한 장 같은 시를 짓겠습니까? 딴 데에 마음 쓰지 말고 재변을 삼가게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시사와 정시가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본인은 문물을 권장 격려하려 한 것이다. 시 잘하는 문신을 뽑도록 하는 것은 앞날 중국 사신이 오게 될 때 시가 아니고는 나라를 빛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권면 격려한 것이다. 양계의 변방사단이 있으니 무죄를 권면 격려하는 일에도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하였다. 특징관 성운은 아르기라. 서남 지방에 장차 일이 있을 듯한데 저축한 것이 고갈되었으니 비록 하찮은 일 같기는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특징관 김경은 아르기라. 재물 생산하는 방법을 마땅히 잘 강구하여 그행해야 하는데 충청도에 기념하지 않은 목장은 둔전을 만들 만한 데다가 만한 데가 잠옷 많으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시면 어떠하리까 하였다. 중저시록 54관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9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경련에서 시종들이 한제가 매우 심하므로 시사나 정식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내가 친림하여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관원을 시켜하는 것이므로 꼭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일본 사시는 정전에서 접견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나는 접견하는 예만은 정지하고 싶다. 외인들은 야인들과 달라 조금 예의를 아는데 제변이 일한데도 연양하며 주악하게 실로 마음이 미안하다. 비록 접견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또한 내가 제변을 두려워하고 있는 뜻임을 알 것이니 예조에 물어보아 아래라. 국구의 일에도 도살해서는 안 되는 일은 예조가 당초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니 접견 여부를 예조가 다시 아래고 난 다음에 나를 정해야 한다. 중교시록 54권 중정 20년 5월 19일 정축 10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라 이처럼 제변이 겹쳐 생기는 연양을 하기가 진실로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신을 접견하지 않을 수 없고 접견을 하면 잔치함에 주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늘의 분부도 하셨거니와 만일 접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인데 내일 잔치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아랫말이 나의 뜻과 다름없다. 평안도 여역과 한제가 매우 심하여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내일 잔치를 과연 피할 수 없으니 삼공에게 물을 것 없다.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11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24일은 곧 국비이름으로 도사를 할 수가 없어 25일에 연양하기가 편리하지 못하니 혹은 25일 저녁에 거행하거나 26일로 물림이 어떨지 예조에 물어보라.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19일 정축 12번째 기사 문무당상간 이하를 시사하여 우동한 사람들에게 자동있게 논상하도록 하였다.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어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청 옥형이 아르기라. 민생들이 기쁘거나 슬프게 되면 수령들에게 달린 것이어서 불추한 사람이 파출되지 않으면 민생들이 받는 폐해가 많은 법인데 지금은 출적과 권증이 미진한 데가 있는 듯 싶습니다. 수령들이 배사할 적에는 반드시 인견하여 천어를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어찌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한의 상이 이르기라. 정사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으니 수령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만 언제나 인견할 수는 없고 간혹 인견함이 가하다. 하였고 사간 한승정이 아르기라. 수령들은 가려서 보니 매우 합당합니다. 옛적에는 비록 관찰사라 하더라도 딸린 가권들은 반드시 말을 타고서 갖고 싣고 가는 물건은 겨우 20 내지 30 발이인데도 스스로 미안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뭄이 한미했던 사람도 각관들이 갈 적에 교자가 없으면 그만 수치스럽게 여기며 맞이하고 전송하고 할 적에도 그늘인 사람이 2,300명씩이나 되는데 수령된 사람들은 이를 상사로 여기고 감사도 예사로 봅니다. 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적에는 싣고 가는 짐이 2,300 발이씩이나 돼요.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감사가 검단하려고만 하면 검단할 수 있습니다. 인물은 고금이 다른 없는 법인데 입룡할 사람이 없으면 순자격법을 하는 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 병문은 가장 긴요한 것인데 병조는 난관의 일직의 그 소임에 오래 있은 일이 없고 서리가 언제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난관은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유담내는 지금의 무신 중에서 우연한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변방에 바이아우르 사단이 있는데도 병조판사에서 채직되었는데 그의 병이 실제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육경을 어찌 사면하려는 것 때문에 경솔이 채직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러기를 양계의 장차 변방 사단이 있을 것인데 유담내는 병으로 여러 번 사직하기 때문에 채직한 것인데 과연 병조에 있어야 한다. 교군과 맞이하고 전송하고 할 때의 폐단은 법사와 감사가 일체 검단해야 한다 하였고 용사 이의 요청이 하려기라 사행 나간 사람들이 기탄 없이 관부에 드나들며 반드시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야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니 반드시 을사는 병원연의 고사처럼 검단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수령들이 좋아서 접대한 것이 아니라 할 때까나 칭찬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접대하는 것이니 수령된 사람들도 곤란할 일이다 하였고 한 승정이 아르기라. 전에 남적이라는 사람이 거짓 전락 감사의 족착이라 하여 공공연히 횡행하다가 잡혀 형장신문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무장연에 갔었다가 그 고을 원 박광필이 접대하지 않자 남적이 화를 내 현리를 구타하므로 박광필이 그가 거느린 사람을 체포했었는데 남적이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기라. 박광필이 임해 죽었다고 하므로 서울의 족친들이 고지 듣고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특히 소소한 것입니다. 패단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회방할까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비록 이문하더라도 그대로 구행하지 못합니다. 하고 특징간 허구행이 아르기라. 경사에 가는 사행이 가져가는 물건도 전과 같지 않아 타고 가는 말, 짐 싣는 말, 호송하는 말들이 한 차례 갔다 오면 온전하게 사는 것이 드뭅니다. 옛적에는 내리는 근량이 일정한 수량이 있었고 각 고을에서 주는 것도 사신에게만 주기 때문에 서장관이나 질장관의 공개를 모두 사신에게서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관은 각자의 짐과 각 고을에서 서로 다투어 주는 것을 모두 군사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므로 군사나 말이 더욱 지쳐 온평한 도가 마침내 지지탱할 수 없어 실로 국가의 큰 근심거리니 엄중히 검단해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윤은버논 아르기라. 국가에서 주는 것이 과연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대의 고을에 요구하게 되면 부득이한 일입니다. 다만 지난날 손존이 예부 실황일 때 우리나라 사행의 수레수를 정하려 하다가 실현하지 못했으니 대저 한 차례 사행이 진원하는 물건, 공무역하는 물건들을 실을 수레수를 요령해서 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라. 병안도는 요역이 퍼진 지 이미 오래에서 극도로 잔약하고 퇴폐할 것이니 경사에 가는 사행을 패다는 마땅히 먼저 검단해야 한다 하였고 이 요청이 아르기라. 지금 사행수들이 적체되어 있으니 자주 조개를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라. 전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요사이 기우제가 많아 수압하고 전량하느라 잠옷 비는 날이 없으니 정혼이 마땅히 텀나는 날을 가려 아려야 한다 하였고 참청한 유여림이 아르기라. 아침 수라 뒤에 조개를 한다면 거의 적체되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르기라. 상참을 패할 수는 없습니다. 육조의 금년과 태만에 관한 서개를 법사에 내려 주문하고 있는데 사진은 정해진 시각에 있으니 수시로 내신을 보내 적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라. 각사의 시각 늦은 사진은 법사가 마땅히 교차를 해야 한다 하였고 이 요청이 아르기라. 법사가 일찍 사진한 후에 온갖 관사들이 자연히 일찍 사진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온갖 관사의 금년과 태만을 교차를 하는 일은 곧 도당과 헌부의 직책인데 이 요청이 육조의 당상으로 늦게 사진하여 모든 일이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내 신호를 보내 이르고 늦음을 단속하기를 청했으니 매우 채통을 잃은 일이다. 신조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아침에 경연에서 외방의 폐단을 들어보는데 전에는 쓰릉들의 가권이 의뢰 모두 말을 탔는데 지금은 모두 교자를 타는 것이 봉섭이 되고 또 군인들을 징발하여 짐을 지우는 수가 전부 다 변화되어 폐단이 더욱 크다니 마땅히 엄중하게 검단해야 한다. 도성을 낳으면 더욱 방자한 짓을 하게 되면 법사의 검단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니 관찰사가 또한 마땅히 교차를 해야 된다. 또 쓰령들이 사행 나간 사람들을 접대해주면 사세 부득이하여 하는 일인데 서간만 가진 사람까지도 기탄 없이 떠나든다. 비록 유시를 내려 검단을 해도 쓰령들이 예사로 여겨 태만하게 전행하지 않으니 이번에 다시 팔뚝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리고 불의에 심리학과 검유를 보내 각 골에서 적관을 하되 만일 잡히는 자가 있게 되면 쓰령과 사행 나간 사람들을 아울래 모두 잡아 가두고 주문하도록 하라. 남적과 같은 자들이 아직도 간부에 떠나드는 일이 있어 뒤에라도 조정에 들린다면 쓰령만이 아니라 관찰사도 마땅히 주의를 다스리리라.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0일의 기묘 세 번째 기사 즈강에 나아가다 시강관청 옥형이 아르기랄 당나라 때 황관들이 권세를 독차지했었는데 그때의 임금들이 아부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평시에도 언론을 넓게 열어놓아 아래 사람들이 심정이 위로 통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고 특징과는 허구행은 아르기랄 언론을 넓히지 않는다면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누가 다시 말을 하겠습니까 평소 조정에서 의논할 때 틀리는 의논은 단지 쓰지만 아닐 뿐이었지 일에 방해되지도 않는데 반드시 싫어하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날에 연수한 무리들이 의논할 적에 자기들의 의견과 틀린 것은 배척했었습니다. 그때 당에 만일 미리 언론을 열어놓았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이 장착 흐르게 될 것이를 알아차리고 전화를 위해 말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하고 적옥형이 아르기라 물은 말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그 중에서 착한 것을 가려서 따라야 하는 법이고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되면 성대의 일이 아닙니다. 하고 허구행이 아르기라 한 사람이 말을 내면 여러 의논이 부하여 한결같이 되면 대중과 의논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르기라 오늘 아침에 조아이정이 경연에서 온갖 관사가 희의되어 일찍 사진하지 않으면 오로지 법사가 일찍 사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등이 지게이기 미안함으로 채직하기 바랍니다. 한이찬 요하기라 조아이정이 한 말은 온갖 관사가 일찍 사진한다면 모든 일들이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고 법사가 일찍 사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아병관 권균 예조판사 심정의 아래였다. 오늘 일본 국왕의 사신이 신등에게 말하기를 가지고 온 호초를 지금까지 포부에 두고 올라오도록 하지 않아 허술한 패단이 있을까 싶으니 시급히 실어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표류된 사람들을 소연할 때 특성 성중의 공이 적지 않았으니 올라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 국왕 때에 세견선을 단지 다섯 장만 허락하셨는데 더 허락하길 바랍니다. 잡외, 원선, 시상 등도 표류된 사람들을 소연할 때 모두 공이 있었으니 비록 올라오게 하지는 않더라도 바다 건널 때에 식량을 주기 바랍니다. 하기에 신등이 특성과 세견선 이런 약조가 굳게 정해져 있어 다시 언언할 수 없고 호초일원 마땅히 회사와 의논해서 아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영의정 남부 좌의정의 요청 우의정 권균이 아래기라 사대하는 문서는 오로지 승문원에다 맡기는데 이번 성절사의 문서를 사대할 때 비봉은 오래 내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잘 보지 못했는데 이는 신등이 잘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아니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이번의 문서는 과연 착오가 많았다. 그러나 비봉은 정성들이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사한 관원들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니 대제할 것 없다 하였다.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만수 선사를 다시 창건하는 조연 무명 일만필 호초의 공무여 도주의 특성 접대 세견선의 착수 증가 등의 일을 요청했는데 해조가 단독으로 의논할 수 없을 것이니 대신들이 의논해서 아래라 또 향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다섯 사람 중 2억 천이라는 자는 특히 흔적이었는데 정탄의 초사에만 올랐기 때문에 근부가 공사를 처리하여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네 사람이 사과는 모두 숨기기 어려운 정상이 있고 그 중에 정탄이라는 자는 좌물쇠 여닫기를 맡아 이는 더욱 중한 자이다. 이렇게 빌고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싶은데 가할란 뒤 역시 의계하도록 하라 하며 삼궁이 아르기를 조연하는 무명은 해사로 하여금 전례를 고철하여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호철을 무역하는 일은 마당이 이 사신에게 말해주기를 전일에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논을 정했었다. 그러나 지금 사신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구강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현하여 실어오도록 하겠다 하되 만일 모두 공무역을 하지 못하겠으면 해저로 하여금 반개를 하여 절반은 공무역을 하고 절반은 사무역을 하도록 함이 옳습니다. 특송 접대하는 일은 약조에 없는 것이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아변의 때 이미 말해주었는데 그들이 사람을 수여하는 것을 스스로 공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번에 마땅히 말해주기를 비록 약조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신의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구강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한해서 우선 접대한다 하고 세견선 척수를 증가하는 요점은 진실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경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문하여 주의주어야 하고 억체는 과연 주종한 것이어서 주의에 자등히 있어야 하니 조율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아랫대로 알아 찬교하였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명 아홉 번째 기사 가노니 아래기라 경연에서 대신이 육조미 성사를 심리하는 각사의 늦게 사진하는 패단을 바로잡으려 하여 아래기를 때때로 내신을 보내 접관하라 했는데 무릇 규철하는 책임은 본래부터 유사에게 있는 것이어서 만일 임금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일이 번쇄하게 되어 대체 방해로울 것입니다. 더구나 육경은 삼공 다음 가는 것인데 사람을 보내 접관한다면 이는 신이 마리아는 대구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비록시록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뒤 패단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적관하자는 것은 대신이 육조가 부지런히 사진하게 하려 한 말이다. 그러나 유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답하지 않은 것이니 가노니 아래는 말에 지당하다 하여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1일 기명 열 번째 기사 전라도 옥과 충청도 화회도 청주 창안 목천 강원도 홍천에 우박이 내리고 함경도 단천에 큰 비가 내려 나무와 바위가 모두 뽑히고 인가가 떠내려갔으며 사람과 가축이 깔려 죽었다. 중조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청교하였다. 정원 및 청생들이 아침 수라 뒤에 개복을 하자고 청한 것은 공사가 적체되지 않게 하려 한 것이고 대간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상참 때 패하게 될까 싶어 한 것이다. 이제부터 혹은 상참을 한 뒤나 혹은 아침 수라 뒤에 개복을 한다면 거의 적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정원은 그리 알라 하고 상참을 바꿔서 조개를 듣다 끝내지 못했는데 동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하늘을 부르며 대이성 통곡하고 들은 잡다한 금속성 소리가 대뇌까지 울림으로 상이 이르기라 이는 필시 징을 치는 사람일 것이니 시급히 근무학 병조로 하여금 잡도록 하라 하니 병조판에서 긴급피비 또한 쫓아 나갔는데 징 소리가 한참토록 멈추지 않았었다. 상이 이르기라 어찌 지금까지 잡지 못하는 것인가 하자 긴급피비 돌아와 있게 하기라 징을 치는 자가 종학의 높은 나무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즉각 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12군사 34명을 보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쳐다보며 쏘는 형용을 한다면 즉각 내려올 것이다. 아무래도 쓴지 김급개가 밖에서 들어와 아르기라 징을 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무에 있으며 군사들이 잡으려고 하면 칼을 들어 찌그려 하면서 이는 중간에서 잡으려 하는 것일 것이고 만일 별감을 보낸다면 내가 마땅히 나아가 잡히겠다 하기에 나무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잡아왔는데 곧 전주 정병 양거리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별감을 보내 타일러도 오히려 내려와 잡히지 않으면 즉각 군사를 쉽게 애호사고 오래 지키고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내려올 것이다. 하였다. 정원이 별감에게 묻자. 처음에 나무 밑으로 가서 본부대로 내려오라고 재촉하니 두 사람이 모두 새끼로 제 허리를 나무 가지에 동여놓고서 하는 말이 차라리 이 나무에서 죽을지언정 내려올 수 없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늙은 자가 먼저 내려와 우리들이 마땅히 내려와 잡혀야 한다고 했고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 하는 말이 내려가나 내려가지 않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고 했는데 먼저 내려온 자가 제3 타일한 다음에야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그 중에 늙은 자는 강화 사람 이 후손이고 뒤에 내려온 자는 칠원 사람 윤좌이었는데 정원이 윤좌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징을 쳤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전지에 관한 이로 지혜를 받아 도욕을 살았고 이번에 또 그 죄 때문에 입거하도록 뽑혔는데 상대방 사람이 모함한 것이어서 민망합니다. 하였고 이 후손에게 묻자 답변하기를 한 막동이라는 자가 화관을 혐오하여 무고한 것 때문에 입거하도록 뽑히게 되어 민망스럽습니다. 하였고 양글에게 묻자 답변하기를 남의 밭을 산 것이 그 정서가 명백한데도 혐의 있는 사람이 다른 면 이장의 수본을 가지고 말하기를 밭을 차지하여 빼앗았다고 하였기에 입거하도록 뽑히게 되어 민망합니다. 하였고 윤좌 이후 손에게 묻기를 위에 분부가 있으셨는데 너희들이 어지 잡히기를 고역하였는가 하니 윤좌가 말하기를 지난 16일 신문문 밖 소나무 위에서 징을 치자 사물을 쓴 관원이 내려오도록 독촉하여 나를 장 80의 죄에 처했기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까 싶으므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성상의 분부가 계신 줄 알았다면 당체부터 잡혀가 원통함을 호소해야 할 것인데 어찌 내려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이후 손은 말하기를 광릉 행행 때 그가 앞에서 정장하고 모화관 행행 때도 그가 앞에서 정장하여 한 달 안에 두 차례나 정장한 것 때문에 장 80의 죄를 받았고 또 근정전에서 복을 쳤다 하여 또한 장 200의 죄를 받았지만 모두 성상께서는 모르시는 것이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싶어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고 별감 등에게 묻기를 윤좌 등이 칼을 꺼내 잡으려는 사람을 찌르려 했다는데 그랬었는가 하니 답변하기를 비록 말은 그랬지만 나뭇잎이 빽빽할 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차 복을 치다 징을 치다 하여 지극히 외람하다. 전일에 신문 밖에서 징을 침으로 개우차 받아 죄를 주었는데도 이번에 또 이러하니 이는 반드시 국가에 기강이 해이 되어 그런 것이다. 조국에 내려 추구하되 윤좌와 이 후손은 추구하기를 대구를 향해 징을 치고 소리를 높여 울었으며 잡도로 명하였을 때 잡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하고 양글은 추구하기를 대구를 향해 징을 치고 소리 높여 울었다는 사연으로 하되 또한 그들이 칼을 꺼낸 실정이 명백하다면 역시 아울러 추구를 명하는 전지를 넣어야 한다. 하고 징친 사람들의 상언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들여보내 보도록 한 것은 그들의 뜻을 보게 하려 한 것인데 그들의 말이 모두 부실한 말이니 그대로 정원에 도워두고 시급히 들어 추구할 전지를 입게 하라 하여다. 병조 주아랑 주인규가 아래기라 징친 사람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울었었기 때문에 가지와 입이 빽빽하고 무성한 칼이 있는지를 볼 수 없었으나 잡힐 때 당해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칼로 찌르겠다 함으로 나무를 타고 가 잡지도 못했던 것이고 실은 일찍이 그 칼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그 칼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이 그리했으니 아울러 추구할 조목에 넣어야 한다 하였고 또 전교하기라 징치는 사람들을 잡을 적에 병조 난관이 분주하게 조치하는데도 부장 및 당직한 난관이 잡아내지 못했다. 비록 전교가 없더라도 마땅히 먼저 가서 잡아야 하는데 세 번 명이 있을 때까지 오히려 그리했으니 헌부에 내려 추구하라. 도서는 여세침이고 부장은 이신무 홍우석이었다. 중교시록 54권 중종 20년 5월 22일 경진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아르기라 신등이 조개를 듣자니 징을 치는 소리가 대뇌까지 울려 지극히 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주의가 있으므로 이미 조옥에서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병조 판서와 입직한 난관은 세 차례 명이 계신 후에야 돌아와 잡지 못했다고 아래요. 지극히 완만했으니 추구하기 바랍니다. 판서는 긴급피비고 조아랑은 조인교이다. 한이 전교하기라 징을 치는 사람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한 자는 없었으니 병조의 관원들을 진실로 못당히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당선과 난관이 여기 있었는데 가서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포조를 거느린 부장 및 도사를 추구하도록 했다. 하였고 제차 아래니 추구하도록 하였다. 중정실로 54관 중정 20년 5월 20일 경진 세번째 기사 대선 홍 언페리의 아래기라 요사이 한제가 매우 참혹하여 정의 수성하고 공구해야 할 때이니 모름지게 언관을 선택하여 시정의 득실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은 본래 학식도 소견도 없어 직무에 능하지 못하므로 마음에 매우 미안한데다가 또한 국가의 법령대로 일찍 사진하지도 못하여 온갖 관사들이 해이하게 되었으니 신이 직책상 실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급히 채직하길 바랍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반드시 어제 대신이 한 말 때문에 와서 사직하는 것이나 대신의 말은 법사가 일찍 사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사라 하여금 더욱더 교차라여 해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교실 54권 중종 20년 5월 22일 경진 네번째 기사 팔뚝관찰사 및 개성부 유스에게 유시를 내렸다. 조정주의는 수령의 가권은 말을 타고 다니도록 했었는데 요사인 의뢰 모두 교자를 타는 것이 드디어 풍속이 되어 한갖 본고울의 군사만 진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슨 각고울의 창하여 연로의 민중들을 뽑아내므로 영접하고 전송하게 지쳐 거의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진발의 수요도 전보다 갑절이라 많은데 오히려 단속하지 않아.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었으니 경은 엄중하게 적발을 하여 출적하라. 또 사행을 금단하는 법이 대전에 있는데도 요사이 기탄 없이 마음대로 다니며 끊임없이 구색을 하되 접대의 후박에 따라 해방하고 칭찬하고 하기 때문에 수령된 사람이 다투와 서로 대접하고 선사를 하곤 한다. 만일 출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이들을 공급하게 두겠는가 경은 불시에 적간하되 만일 사행을 접대하는 수령이나 사살의 관부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거든 얼른 모두 잡아 가두고 아래라. 만약 이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경도 역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12일 경진 5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에게 요시를 내렸다. 요사이 경사에 관한 사행의 수요 이외의 진발의를 기탄 없이 외람하게 싣고 가므로 민중들이 지탱하지 못하게 되고 한 차례 갔다 오면 사람들이 나 말이 모두 지쳐버리니 배단이 매우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금 민중들이 몹시 여역의 해를 입어 잔약하고 공공함이 더욱 심하니 만일 심상한 예사로 보고 엄중한 금단을 가지 않는다면 이는 한도를 방치하는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취득하고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여 외람한 짓을 못하도록 하라. 중저시로 54권 중종 20년 5월 20일 경진 6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르기라. 예주가 이첩한 말을 보건대 국가의 제도는 틀리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물은 의관과 의국체제를 한계같이 만들어 입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기교한 짓을 하여 임의로 과감하여 예제도로 변경 혼란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인데 요사이 기교한 무리들이 평소의 옛것을 좋아하지 않아 갓체제를 혹은 중국 모양을 모방하여 대위를 너무 높게 하거나 혹은 예체제를 변경하여 아래로 면복을 가리게 하여 세석의 승상이 한결같지 못하고 보기도 회개하므로 도로에 왔다갔다 하면 한나라의 사람이 아닌 듯하여 동일한 교화 동일한 제도의 의의에 어그러집니다. 갓견본은 공조와 함께 인원을 정중하게 제작해서 중애에 공시하되 만일 법에 틀리게 만들어 파는 자나 사서 쓰는 자가 있으면 법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검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갓체제를 일체로 갑자기 고친다면 소란스러운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일체의 대위가 너무 높은 것만 검단함이었다 하니 아랫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3일 신사 첫 번째 개사 302 아래기랄 훈련원 권지는 현재의 수가 100여 명이나 되도록 많은데 그관하는 길이 넓지 못하므로 넓도록 침체되는 사람이 있어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본위에 매우 어그러지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권지와 노권을 각각 한 사람씩 더 고관하게 하여 소통시키고 또 내금이와 겸사복 중에 이미 출신한 무죄가 탁월하고 기국이 쓸만한 사람은 조종조의 예의에 의해 품계에 따라 동서반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의 침체되는 패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4일 임호 첫 번째 개사 개복은 마땅히 패하지 않아야 하나 상참은 자주 할 것이 없다. 아침 수라 뒤에 개복할 것을 이미 분부했는데 초복과 삼복 중에 응당 개복해야 할 것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함으로 정원이 아래길은 초복할 사람이 23명이고 삼복할 사람이 13명입니다. 하였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4일 임호 두 번째 개사 의금부 계목을 내리며 일렀다. 구상의 죄를 오픈관원의 모욕한 율로 조율한다면 응당 장 80의 고신 3등을 빼앗는 율을 받게 되는데 이 조율은 매우 가볍다. 비단을 내물로 주는 이런 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한 마땅히 그 율을 반주화시켜야 한다. 옛 사람의 말이 대신을 존엄하게 여긴 다음에야 국체도 역시 존엄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의 풍습은 조금만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장 윗사람에게 허물을 돌린다. 이 사람의 율이 어찌 장 80만 되겠는가 다시 조율해야 한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4일 임호 세 번째 개사 사슬을 초계한 단자를 내리며 일렀다. 사형수는 어느 것인들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강상에 관한 큰 죄 등 먼저 개복해야 할 것들을 부표하여 내리니 마땅히 먼저 개복해야 한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5일 개미 첫 번째 개사 비가 내림으로 일본 사신적견을 정지하고 저희 중 이 요청에게 예주에서 잔치하며 타이르도록 했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5일 개미 두 번째 개사 정원이 아래기를 전일에 보느니 시 잘하는 문신을 뽑아 아래도록 하셨는데 다만 대제약으로 하여금 뽑게 함이 합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만 능한 사람의 성명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 사람은 각기의 의논이 다른 법이어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안해하며 저 사람은 시를 잘 함으로 뽑혔는데 나는 홀로 시를 못한다고 여겨 곧 해만해지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반드시 뽑아서 알을 것이 없다 하였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5일 개미 세 번째 개사 의검부당상 장순손 이행 연은보가 아래기라 구상의 일을 다시 조율하도록 하셨는데 다만 법조문에 무고라고 한 말은 고장을 낸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일은 사석에서 말한 것이고 고장을 낸 것은 아니어서 심정은 가정스럽지만 억지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로 조율하여 입게 하라 하였다. 준조시록 54권 중경 20년 5월 25일 개미 네 번째 개사 홍문관 직제학 정옥형 등이 상소학이라 제왕들은 나라를 다스리자에게 성의하고 정심하는 공부를 잘 닦아 하늘을 공경하는 실제를 다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공력을 대신하여 하고 하늘의 질책을 대신하여 처리하며 행정과 언동을 모두 하늘에 따라 하여 쉴 새 없는 지성이 하늘과 짝이 되었었습니다. 이러므로 화평한 기운이 찬지 사이에 충만해져 천도도 순탄하고 지도도 안정됨으로 음량이 조화하고 풍우가 때에 맞아 연사가 크게 풍련들고 민용이 잘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의와 겸량이 일어나고 사택과 탐욕이 없어지며 민중이 후덕해지고 교화가 행해져 다스린 효과가 그제야 극도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상상계에서 소위 한식하며 근심하고 부지런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니 성이 정심하는 공부와 하늘을 공경하는 실제가 진실로 옛적의 제왕들만 못할 것이 없지만 다스린 효과가 예만 못하고 민생들이 날로 공공해지는 데다 재변이 겹쳐 생깁니다. 지난해 이후 평안도의 여역이 크게 번져 퍼져 민중들이 추격하므로 열 집이면 아우지원 비괴되었고 올해는 처음 봄부터 열한까지 감으로 붉게 탄 땅이 천리나 되고 벼들이 말라버려 이미 추수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재변을 내리면 이보다 참혹할 수가 없는데 때 아닌 서리가 내리게 되고 지지나고 우박이 내리는 모든 천재와 지혜가 번갈아 생기고 겹쳐 나타나니 재변 해소하는 방법 강구하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동자는 말하게 크게 무도한 새사령이 아니면 하늘이 모두 붙잡아 주며 전부 안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했으니 일이 명강하게 달렸을 뿐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몸을 뒤척이며 수성하는 정성이 지극하시다 할 수 있는데도 하늘에서 전하께 경고를 보임이 이르하니 신 등은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데가 있고 하늘이 전하를 인자하게 애호하기를 또한 깊고 간절하게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스스로 닦아 가야 할 바가 명강하게 달렸을 뿐이니 학문을 명강하여 의리를 밝히고도 행하기를 명강하여 언덕을 넓히되 명강하고 또 명강하여 진부하기를 그만두지 않게 된 다음에야 성상하게 있어 이미 도리를 다 하게 되고 위로 하늘의 마음에도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지금의 조정 정사가 어찌 모두 합당하게 되고 한간의 민중들이 어찌 모두 제 자리를 얻겠습니까 하나의 정책이 합당을 잃고 하나의 민중이 제 자리를 잃어도 모두 좋기 화기를 간밤하여 재해를 가져오게 되는 법입니다. 더구나 온간 관사가 테마나 일이 폐치되고 수령들이 번쇄하고 까다로워 원통을 품은 백성이 많고 습속인 날로 저하되어 사기가 떨치지 못하고 예의와 겸양하는 풍속이 쇠퇴되고 염치의 도리가 없어졌으며 공정한 도리는 행해지지 않고 사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백성이 생업에 안정되지 못하여 기환에 떨고 공궁에 지치게 되었는데 아침 저녁에 일이 어떨지를 헤아릴 수 없으므로 항심이 날로 없어져 교만하고 간사한 짓이 마구 생기며 허위를 조작하여 퍼뜨려 사사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관부에 불을 지르고 공문에 화를 쏘며 문서를 소각하고 병관을 요동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게 되었으니 이러고서 민심이 화합되고 재변이 생기지 않게 하려하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정시와 시사는 곧 문물을 권장하는 한 가지 일이어서 국가가 그것을 패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아로 재변을 만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때이므로 마땅히 잡념 없이 성일하게 하늘에 응답하기를 겨를이 없이 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급하지 않은 일에 얽매여 대궐들에서 재주를 겨루게 하되 품계가 높은 재상들까지 참여하도록 하였으니 이를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를 편히 쉴 새 없이 하여 하늘의 꾸질함에 보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서는 재상 중에 죄가 있어 비행가게 되는 사람을 의뢰 모두 부처하였고 도역시키는 모욕을 그에게 가하지 않았으니 이는 예적에 대부에게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사이 죄를 범하여 귀양 보내야 할 것이 있으면 즉각 도역에 처하는데 비록 요사가 법에 의해 단인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미진한다 싶습니다. 임금이 깊은 구중 궁궐 안에 있으면서 롤을 활짝 열어놓지 않는다면 조종정책의 득실, 민생들의 편리와 피해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현명한 제왕들이 비방목을 세우기도 하고 가난한 신하를 상주기도 한 것이 진솔이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르신과 간하는 말 따르기를 거스림없이 하시면 비록 옛 제왕들이라 하더라도 더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이 진화의 제변을 내려 견책하는데도 조종안에서는 시정의 실책을 극력 말하는 사람이 적고 초야에서도 민생의 병폐를 진달하는 일이 없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받아들이는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싶습니다. 수제와 한제는 요와 탕도 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와 탕에게 해가 되지 않았으면 요와 탕이 대처해 가기를 실이 있게 했어입니다. 저 하늘을 즉 하늘을 공경스럽게 받드는 정성은 공구하고 자책하기를 항시 경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여 제변이 생기지 않았어도 힘쓰고 제변이 없어져도 태만하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이 조금도 간단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다스림이 순실하고 행정이 말가져 민중들의 마음이 화평하고 천지의 화기도 감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전하께 제해를 내리는 것은 장차 전하께서 스스로 닦아가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려는 것인데 시경에 상대가 너를 내려다보니 너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했고 역경에는 하늘의 운행이 건전하며 군자가 본받아 자강불식한다 하였으니 하늘을 감동시키는 깃털이 오직 전하께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게 달렸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공부는 마땅히 자강불식으로 근본을 삼으셔야 합니다. 삼가바라건데 전하께서 위로는 하늘의 제변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일을 생각하시되 정심과 성의로 행정을 하여 인을 펴는 기초를 삼고 근본을 도타해하고 실제를 힘쓰는 것으로 하늘에 응하여 제변을 해소하는 길을 삼아 미미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나 한 가지 일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신다면 수성이 두리에 맞게 되고 인사가 모두 합당하게 되어 하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제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데 전하께서 유의하셔서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이어 전교하기란 제상으로 귀한가게 된 사람을 마땅히 부처해야 하고 도역에서는 안 된다.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특별히 부처하도록 한다면 법을 벗어나게 될까 싶었는데 서진은 함부로 조정이 명하에 보낸 사람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법사에 낸 함답에 불공한 말이 많았었다. 무식한 사람도 오히려 그라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품 가능이겠는가 주짐을 잘하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율대로 하여 뒤 사람들이 징계삼도록 한 것인데 과연 너희들의 말처럼 부처하는 것이 당연하니 부처한다로 판부를 고치라 하였다.